자,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HLB 앞으로 FDA 승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9월 20일 날에 FDA 재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자, 빠르면 11월 20일 날에 FDA 승인 결과가 나오고 늦어도 내년 3월 20일 날 FDA 승인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일단 HLB 같은 경우는 재료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차트, 재료, 그리고 차트, 수급 이 삼박자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계속 지지를 하면서 계속 추세가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약간 세력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한 이후에 조정, 그 다음에 상승 자,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었지만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주가가 하락을 했었죠. 자, 이때 주가가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던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시야를 서한을 받고 나서 2연속 하한가 나왔었죠. 자, 이렇게 2연속 하한가가 나오고 나서 5만원대가 무너지고요. 5만원을 지지 못하면서 4만원대까지 추락을 했었는데 다시 한번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9만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저점 대비해서 80% 이상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는 것은 세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약간 세력주 느낌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세력의 평당가가 제가 볼 때는 자, 한 6만원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세력의 평당가가 한 6만원대 정도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슈팅을 만든 다음에 정고점을 돌파를 시키고 나서 최소한 20만원까지는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그리고 이때 20만원 이유서부터 좀 조정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앞으로 이제 HLB 일정이 9월 20일 날 재심사 신청을 하고 그리고 빠르면은 11월 20일 날에 FDA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3월에 3월 20일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정이 앞으로 남아있고 자, 그리고 지금 바이오 관련 주들이 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 인하가 앞으로 내일 금리 인하가 나올 예정이고 0.25% 또는 0.5% 이렇게 베이비 컷이냐 비컷이냐 자, 둘 중에 하나 이렇게 금리가 인하가 될 거고 금리 인하가 1년 이상 지속이 됩니다.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는 바이오의 호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오 섹터 중에서 HLB 세력주 대장주이기 때문에 큰 상승이 앞으로 최소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추석 연휴도 반납 자, K제약바이오 고객사 파트너 찾아 유력행 자, 9월에서 11월 유럽종양학회 CPHI 바이오 유력 등 잇따라 개최 유한양행 HLB 한미약품 루닛 젠큐릭스 에이비온 등 연구 결과 발표 자, 이렇게 그 추석 명절을 전후해서 어, 이런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 한번 기사 내용을 뭐 중요한 부분이 있는지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어 이달 13일에서 1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유럽종양학회 ESMO가 자, 10월에는 또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계 최대의 제약바이오 컨퍼런스 CPHI 2024 가 열립니다. 자, 그리고 11월 4일에서 6일에는 스웨덴 스토콜롬에서는 유럽 최대 제약기술 거래 행사인 바이오 유럽 2024도 문을 열고 자, 이렇게 유럽종양학회는 유럽 최대 규모 암학회이자 미국 임상종양학회 미국암연구학회와 함께 세계 3대 암학회로 꼽힙니다. 매년 전세계 바이오 전문가와 글로벌 빅파마 등 업계 관계자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유럽종양학회에서는 각 사의 연구개발 성과가 공유가 된다고 합니다. 국내 기업 중에는 유한양행, 한미약품, HLB, 루닛, 티운 바이오, 젠큐릭스, 젠엑신, IMBDX, 유틸릭스, 에이비온, 에스티팜 등이 학회에서 연구 성과를 공개합니다.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허가를 받은 유한양행은 이번 ESMO에서 비소세포폐험 1초 치료제에서 렉라자 플러스 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등을 평가한 마리포사 마리포사2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과 타그리소 단독요법 효과를 비교한 결과 렉라자 리브리반트를 투여받은 환자가 중간 엽상 피전 2인자 증폭 EGFR 내성 돌연변이 또는 소세포 형질 전환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보다 렉라자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효과가 더 좋다라는 얘기겠고요. FDA 허가를 재준비중인 HLB는 이번 ESMO에서 미국 자회사 엘레바테리오피틱스 를 통해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닉 관련 총 9개 연구 결과를 공개한다. 14일 리보세라닉과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퀵의 면역 항암제 리볼루맙 병용 임상 일상 연구 결과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포스터를 통해 발표한다. 간암을 포함하여 고륙종 담도암 식도암 흑색종 미분화 갑상선암 난소암 등 7개 암종에 대한 결과를 구두미 포스터로 발표한다. 특히 리보세라닉과 칸렐리즈맙의 병용요법에 의한 간암 환자에서의 삶의 질 개선에 대한 추가 분석 결과는 높은 치료 효과와 함께 삶의 질도 함께 유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도암 환자의 신보조 요법으로 진행된 리보세라닉 칸렐리즈맙 병용요법 임상시험 역시 지난 ASCO 2023에서의 중간보고에 이어 최종 결과를 보고할 예정이다. 자 이렇게 앞으로 HLB 관련해가지고 여러 이제 학회가 준비가 돼있고 그리고 미국의 금리도 인하 관련된 이슈들 앞으로 바이오에 굉장히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HLB 앞으로 내년 빠르면 11월 20일날 FDA 승인이 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한 두 달 정도 남았고 자 이 두 달 동안의 기대감으로 주가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 HLB니까요.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HLB 조주님들을 위해서 선물 준비했는데요. 자 제가 세력주 준비했습니다. 자 30에서 40%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고 3일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자 바쁜 직장인 자영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놀림목 매매 준비했고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으로 세력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최근에 세력주 추천드렸던 게 이제 셀리디였는데 코로나19 백신 관련주였고요. 한 달 동안 10배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차트 보시면은 4일 연속으로 상한가 그리고 5월의 1차 때 조정이 나오면서 자 이때 눌림목에서 제가 매수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었습니다. 자 이때 상승폭이 78%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시라고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매수 문자 보내드렸고 슈팅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라고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때 두 번째 상승폭이 무려 210% 상승을 했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번 모두 매매를 성공을 했고요. 자 한 달 동안 주가가 10배 오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추경 매수 그리고 뇌동매매 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인증 한번 볼게요. 자 셀리드 980만원 47% 이렇게 수익인데 자 수익인증 해주신 분께서 2천만원 정도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천만원 가까이 보셨습니다. 자 수익인증 해주신 분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이번에도 확실한 종목 30에서 40% 먹을 수 있는 종목 3일만 보유하시면 되는데 보통 직장인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바쁘셔서 주식시장 계속 모니터링 하실 수 없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세력주 눌림목 수익매매 준비를 했고 자 이런 세력주 눌림목 수익매매는 일주일에 한 두 종목 정도 한 종목에서 두 종목 정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무료로 해드리고요. 그리고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쁘신 분들 문자로 무료 종목 받으시면 되고요. 세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무료인 만큼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저도 이번 종목 보통 제가 한 1억 정도 매수해서 한 3천에서 한 4천 정도 이렇게 수익을 챙겨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매수하셔서 30, 40% 정도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최근에 이제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셔서요. 100만원 가지고 5개월만에 3,200만원 만들기 프로젝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텔레그램 밖 무료로 운영 중이고요. 010-9065-8706 이 번호로 숫자 1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링크 보내드릴 테니까 링크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당일 주도주 단타 매일매일 두세개씩 추천드리고 있고요. 하루에 5% 이상 매일매일 수익 챙겨드립니다. 한 달에 100% 이상 수익 내드리고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1개월차에서 5개월차까지 100만원 가지고 3,200 이렇게 만들어드릴 거고요. 이 5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저에 대한 실력 검증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 시드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6개월차부터는 수익금 재투자하지 마시고요. 수익금 3,200 생기시면 수익금은 인출하셔서 생활비나 저축하시고 투자금은 3,200만원으로 고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100만원만 가지고 시작을 하셔도 6개월차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월 3,200만원씩 이렇게 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무료로 이렇게 진행해 드리니까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HLB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세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신다면 최소 20만원까지 언제? 11월 20일 전까지 20만원 자 11월 20일 날에 FDA 승인이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월 20일 전에 20만원 돌파 한 번 하지 않을까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HLB 주주님들 수익 크게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풍재지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수익을 굉장히 크게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이랑 같이 시초가에 매수를 했는데 시초가에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단 이 매매 내역을 한번 볼게요. 제 계좌니까 계좌번호 입력해서 매매 내역 마크를 보시면 제가 좀 오늘 황당합니다. 분명히 여기 시초가에서 갭이 9.8% 떠서 시작을 했죠. 이때 시초가에 걸어놨는데 매도 하려고 보니까 시초가가 매수가 안 됐더라고요. 제가 많은 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누락이 됐나봐요. 어쨌든 시초가에서 매수가 안 되고 20%의 VI 들어가고 나서 저는 분명히 상한가 한번 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한 거죠. 24%에 VI 풀렸을 때 그냥 스케일핑으로 짧게 초단타로 먹고 나오려고 24%에 진입을 해서 저는 상한가를 터치를 못하고 29.6% 까지만 상승 상승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한가 안착 못하면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바로 풀리자마자 상한가 안착 못하고 26% 때 그냥 매도 했습니다. 짧게 한 2% 정도만 저는 먹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제가 시초가에 매수 신호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여기서 매수가 됐어야 되는데 여기서 매수를 깜빡하고 못했나봐요. 여러분들한테 매수하시라고 문자도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는 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VI 풀릴 때 잠깐 매수해서 저는 상한가 안착 하지 않을까 했는데 상한가 안착 못해가지고 바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 정도 짧게 스캘핑으로 초단타로 먹고 바로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린 이유가 또 있겠죠. 자 보시면 MBK 영풍 고려아연 1주당 66만원의 공개 매수 경영권 공고화라는 뉴스가 9월 13일 오늘이죠. 9월 13일 오늘 오전 7시 37분에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간을 보시면 장시작 전에 아침에 장시작 전에 분명히 나왔죠. 장시작 전에 뉴스 기사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영풍 이란 고려아연 시장에 많은 관심을 받겠죠. 시장이 관심주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영풍 제지가 갭이 9% 떠서 시작을 했고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초가의 추천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영풍 계열사들이 있죠. 영풍 제지 뿐만 아니라 영풍 그리고 영풍 정밀 그리고 영풍 제지 이 세 종목이 다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참고로 영풍이랑 영풍 정밀은 갭이 20% 이상 갭상승으로 출발해가지고요. 이 두 종목은 상한가를 갖습니다. 상한가 현재 안착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 기사 보고나서 제가 장시작하기 전에 뉴스 기사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기사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문자 다 보내드리고 텔레그램 방에도 제가 시초가 매수하시라고 다 문자 보내드렸습니다. 매수 이유는 저거고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제 시초가의 매수 걸어놨는데 매수 체결이 안 돼가지고 아무튼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고 그리고 수익인증 또 제가 사랑하는 수재자 수익을 또 엄청 봤습니다. 오늘 기분 좋게 9월 13일 영풍재지 자 550만원 이렇게 수익을 받고요. 무려 17% 수익을 받습니다. 주가가 9%에 시작해서 29%까지 상승을 했는데 고점에서 잘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수재자가 일반 직장인 한 달 월급을 하루 만에 이렇게 단타로 수익을 챙겼는데 시초가 단타로 수익을 챙겼죠. 이 분께서는 사실 주식 초보자 입니다. 이 수재자가 지금 사실은 주식 초보자 인데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방 있죠. 텔레그램방 입장하신지 6개월 이상 되신 분이고요. 처음에 이제 1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셨는데 현재는 시드가 3천만원 이상으로 이렇게 늘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3천만원 이상을 매수해서 하루 만에 500만원 550만원 이렇게 수익을 잘 챙겼습니다. 일단 저는 수익을 아쉽게 2%밖에 못 봤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익인증 이렇게 해줬는데 550만원 수익 봤다고 하니까 너무 기분 좋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제가 또 시초가 추천드려가지고 수익 많이 보고 수익 챙겨주셔서 고맙다는 인사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문자로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시초가 매수 종목을 매일매일 준비해서 시초가에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목표 수익률은 5%에서 10%고요. 매수시간은 9시 그리고 매도시간은 10시 이전에 매도를 합니다. 추천드리는 시간이 제가 8시 50분에 추천드리고 매일 한 종목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시초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위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9065-8706번으로 시초가 이렇게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매일 아침 9시에 매수하시라고 이제 8시 50분에 이때 제가 종목을 문자로 종목 추천을 문자로 드립니다. 자 시초가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 9시에 시초가에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고요. 매도는 10시 이전에 5%에서 10% 정도 수익일 때 욕심 없이 이때 매도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매일 한 종목씩 제가 추천드리고 있고 바쁜 직장인분들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시장 하루종일 보기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이렇게 딱 한 번만 매일 한 종목 제가 추천드릴 테니까요. 문자로 추천드릴 테니까 한 번만 매매하셔가지고 하루에 5%에서 10%씩 매일매일 수익 챙겨가시고 수익을 챙기고 나서는 주식 보지 마시고요. 일상생활로 돌아가시고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제 본업에 충실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제가 무료로 도움드리는 거니까요.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고요. 위에 전화번호 010-9065-8706번으로 시초가라고 이렇게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매일 아침 8시 50분에 제가 종목을 급등 할 종목을 8시 50분에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돈 많이 버시는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